이런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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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자 그리고 바로 들어가줍니다 이 건물 지하에서 무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냥 쭉쭉 내려오면 됩니다 쭉쭉 자 바로 여기에요 이쪽에 보시면 뭔가 용광로 같은게 있을거에요 실제 용광로는 아니라 이게 시체 소각소 아닌가 어쨌거나 여기를 보시면 불타는 검인 에라타가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있죠 쉬나무기 에라타 공격속도가 2.12 적충시 피해량은 133정도 그리고 설명창을 보시면 적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불타는 적을 공격하면 치명타 피해를 줍니다 자 일단은 디자인을 조금 보고할게요 일단 보시면 칼 길이는 이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짧은 칼은 아니에요 대략 발부터 명치까지 오는 높이 여기 쇠똥이에다가 특수 칼날이 붙어있어요 이게 뭔가 날컬기보다는 살짝 사탕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손잡이도 꽤나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있어요 손에 땀이 많은 사람도 이 칼은 안은 무력시 쓸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나사를 여기 몇개나 쓴거에요 이제부터 이 무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본 공격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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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람한테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죽어요 불도 타고요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그러면 죽죠 자 다음에는 오토바이 타고 있을때 여기서 좌클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면 연속 공격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사람을 한번 때려볼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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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은근히 재밌어요 뭔가 기마병이 된거같은 그런 느낌이 들군요 다음에는 막기 오른쪽 이렇게 막아 브루시 다시 한번 막아 오케이 반사신경 특성에서 납과 강철이란 특성을 해금하시면은 총알을 막을 수 있대요 봐봐 이마 브루시 막았어요 한 번 더 오 그렇지 생각보다 잘 막네요 잘가 너도 끝났어 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수능력 적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좌클릭어 꾹 누르고 있다가 손을 떼시면 돼요 앞에 적이 없으면 그냥 휘두르는데 자 눈앞에 적이 있으면은 제가 날아갑니다 이 정도 거리 그러면은 맞춰요 아니 이게 몇 미터를 날아가는거지 근데? 이쯤에서는 안되고 여긴 날아가겠지 그렇지 와 한 이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 이게 대시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불타는 적을 공격하면은 지명타 피해를 줍니다 그렇다면 불타는 아이템을 준비해야지 소위탄 저는 당신들을 고문한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위해서 자 먼저 이 친구를 불에 묻혀줍니다 자 물이 붙었죠 그러면은 죽었네 자 멀리다 좀 불만 붙여 불만 아니 이걸 어떻게 내가 때릴 수가 있어 이걸 얘네가 너무 쉽게 죽어서 안되겠어요 맥스택을 불러볼게요 온다 온다 맥스택 왔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한발 일반 데미지는 211 여기다가 수류탄을 터뜨려 볼게요 됐어 불 붙었습니다 이제 580다 아 그리고 이게 자체적으로 불을 붙이다 보니까 한대 때리고 불 붙이고 불 붙인 상태에서 한대 떨어뜨리면은 더 아프고 데미지가 확실히 엄청나게 강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강력한 맥스택마저 썰어버릴 수가 있다는거 자 먼저 수류탄 던지고 양념 그러면은 팍팍 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카트나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무기 없이 오직 칼 하나만 가지고 싸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빈카에다가 단검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전투방식 톡 멀리서 던지고 톡을 막아주고 머리에다가 톡 다시 한번 더 머리에다가 톡 마지막은 칼로 썰어 됐어 아니면은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빌드인데 소음기 달린 권총이랑 스나이퍼 그리고 카트나 이렇게 암살 빌드로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컨투트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스테트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